자! 아... 계속 가보도록 하지 근데 돈 쓸데가 정말 없다 마치 부자가 된거 같애 돈 쓸데가 없으니까 잠깐만 새로운 퀘스트가 해제됐는데 뒷처리? 뭔 뒷처리? 어떤 뒷처리? 뒷처리 퀘스트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어딨는지 모르겠어 어딨는거야? 설마 이쪽에 나오진 않았겠지? 무기 하나만 빼고 다 있어요 하나 이것도 그냥 점령할까? 다 점령하러 가죠? 맨체스트가 두개나 왔어요 체스트가 두개나 왔어 어... 어디로 나가야 되지? 다하고 자! 주력폭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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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저는 커피 열 잔의 여유입니다 툭 커피 열 잔의 여유입니다 한 잔 가끔 부족해요 아 왜 자 올라가서 저기는 어 저기는 저거 그런 거 다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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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를 수류탄처럼 수유탄 같은 수유탄 아 수류탄같은 C4 어 저기구나 되게 문데?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서 어 보이지도 않아 그거 없어요 지금 안갖고왔어 안갖고왔어요 자 좀더 가까이 가야되나 어 여기 숨을때 맞네 여기서 저기 가면 되겠다 됐나? 저기도 있구요 몇마리 더 있을거같은데 어 벌써 안먹었어요? 자 이거부터 일단 여기서 활로 저거 맞출수 있는 조금 무리일거같애 아 저거 못맞출거같은데 너 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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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맞춰 못맞춰 좋아 나 못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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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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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쩐일이야? 막맞춰? 오 막맞춰? 오 오 아 아 저거 뭐 맞을거같이 아이 야 좀만 내밀어봐 빼꼼 빼꼼 여기여기여기 여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을까? 야 나와봐 오케이 다 죽인거같은데요 야아아아 이천원짜리 코코코넛? 코코넛은 거의 맛보다는 그거 수분 그거 아닌가요? 맛이 거의 없지않나? 뭐 무맛 아니에요? 무맛? 맥맛? 그냥 왜 안먹어? 아 그래요? 난 코코넛이라는 예 과일를 단 한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축구공 빈님 어서오세요 빈님 언제 오셨지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유 맛난다고요? 고소한 우유? 염소적 같은 거? 염소적이 되게 고소하다고 하죠 고소한 우유라고 하죠 두유 두유 맞다 두유 두유 두유가 고소한 우유잖아 두유가 했었네 몸에 좋고 맛도 어쨌든 몸에 좋은 두유 아휴 달려가기 힘들다 아 그 햄스터 잡식성으로 바뀌었구만 쌀만 먹고 자라더니 쌀만 먹고 자라요 깊은 쌀 깊은 쌀 쌀 통 니테는 햄스터가 살지요 오 자 툭 야 당근은 금 그 소화가 얼마나 잘한다는 거야 그 큰걸 뭐고? 뭐? 왜?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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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 이상하고 아름다 파크라이 나라 너 누구냐?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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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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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봐라! 태국 똥글똥글해요 야 저격수밖에 없니? 저격수만 인가? 저격수만 있는데요? 너도 저격수지? 아 얘는 저격수 아니네 나 무이? 좋아요 뭐라 해보고 싶냐면 나 경험치를 포기하더라도 경험치 포기하더라도 너 일로와봐 아 저 올려다 가네? 두명 죽여야지 경험치를 포기하더라도 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오 오 안 죽었어 경험치 포기했어요 경험치 포기했어요 근데 하려고 했던것도 잘 안됐어 이씨 총으로 죽이고싶었는데 총으로 썩썩 쓰담쓰담 해주고싶었는데 총으로 응 한번 빌나갔어요 이씨 너무 이게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수 그니까 수대로 총알을 주나봐 그니까 빵빵빵 막 쏘면 안되는거야 쬐 자 아이오 어.. 물력 좀 시작하구요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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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타고 왔죠 그냥 아 차 타고 왔지 차 타고 너무 멀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세균자 남았어요 이것까지 금방 금방 하죠 하나 점령 하는데 한 10분? 8분...8분에도 experiаться 그렇죠 나 지금 정편으로 위장했죠 어어 오오오 lavoro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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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그라 쟤그라 나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어디로 되어있는거야 요거쓰 나녀석님 어서오세요 아뇨 저는은 게임을 같이 안합니다 게임 같이 했다가 아주 그냥 예예예 어쨌든 안해요 한번 숨어서 봐서 깊은 선 속 옹달샘 오오오오오오 니가와서 먹냐고마 자 달려 넌 멀어 저 어떻게하지? 우와 정말 말그대로 주력폭발이다 주력폭발 야 이런데로 어떻게 야 나 산타는거 봐 훠 여길 산타고 왔어 역시 주력이 폭발해요 역시 주력이 폭발해요 자 쟤하나 둘 장갑북만 둘 저기 둘 를 두명 더 어 프로토타입 그리고 맞아 프로토타입 이야 비디오 좋다 프로토타입 안해도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도 있네요 저격질 한번 하죠 원샷을 죽여야되는데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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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얘 들어온다 오케이 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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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니네 거기있으면 내가 못본단 말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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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 어 아니야 오케 아니야 오케 아니야 오케 아니야 오케 한 마리만 더 있나? 이 책이 마지막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어디있지? 안보이는데? 어 다 죽은것같은데? 한 마리가 더 있는것같아요 저깄다 저깄다 됐어요 행글라이더 타고 내려가세요 자 여기는 정리하겠구요 어? 다했네? 여기가 마지막이었네? 안타봤죠 다행이네? 안타봤죠 다행이네? 자아.. 오우야! 휴양 억 낙하산도 안타봤는데요 저는 안뇨 없구요 한 번 있구나 근데 그건 놀러간 것도 아니야 어쨌든 없구요 제대로 논 적이 없어 스키장에서 해수욕장도 제대로 논 적이 없어요 가도 그니까 뭐 한 번도 안 가진 않았는데 가긴 갔는데 두 번 한 번 두 번인가 갔나 논 논 적이 없어 자 모든 게 끝났잖아요 뭐가 나왔을까요 어딨냐 목적지가 목적지가 어디야 여기다 자 게스트가 두 개 남았는데요 다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총 하나 빼고 다 모았어요 내가 하나가 어 별 쓸재를 없는 거라 꼭 모을 필요는 없어 자 가죠 어 약도 좀 만들구요 후 자 주력 폭발 달려 주력이 폭발하잖아 잠깐만 어 화살 이거 해놓고 슬롯 슬롯 탈등 해놓고 원래 주력 폭발을 해놨는데 이제 싸움을 싸우러 가야되니 가야되니까 자 잠시만요 모두 였다 요 도시